아 까비 좋습니다 보류 나이스 나 제동장치가 없다고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데이슨 점화 들고 한번 해볼까 이번판 점화 말이없네 이렇게 갑시다 좋네요 바텀 굿 아 아 에이스가 원래 약해요 챔피언이 그렇게 세지 않아 복시를 채버렸네 좋습니다 같이 밀죠 이거는 먹으면 욕될거긴 하거든요 아 다행이다 못잡을뻔 저는 음 지금 바로 한번 봐봐야겠다 엑 다시 한 번 봐봐야겠다 그냥 합시다 이거는 아깝게 뭔가 아깝네 이거는 될만했는데 안됐네요 좋습니다 재미한데 이거는 어 좋아요 상대도 좀 던진다 급한가봐 마음이 급하면 저렇게 되거든 어 이게 맞아 그래요 미안합시다 저기는 모르지 않을까 노플 제이스가 뭔가 전문가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어설픈데요 플레이가 업계사람이 아닌가봐 좀 삐걱거리네 가사진 나와서 그냥 한건가 와우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GG 자 이렇게 또 1승 챙겨가네요 내 아버지는 버스 아 이거 먹고 가고 싶은데 먹으면 혼나려나 몰라 몰라 먹어 먹어 어 잠깐 좋아 아 네 좋았습니다 어 맛있다 아니 이걸 서랜 안쳐? 상대 뭐야 대체 네 네 형아가 함께하시게 네 형아가 함께하시게 어 잘 가고 자 들어가자 서랜 나와야지 이거는 아 아 어 맛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3승 3승 6패 3판 남았네요 4승 6패면 그래도 선전했다 그쵸 3승 7패면 그냥 존진거지만 4승 6패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살짝 운이 없었을 뿐이지 4승 6패 정도면 3승 7패면 그 어디가서 명함 못 내밀겠지만 3승 7패면 부끄러워서 7승 7패 만들고 가야지 4승 7패 흐흐흐흐흐 뭐해야되지 조이면 악션 할까? 1승 9패 1승 9패 3승 9 2승 10패 2승 10패 1승 10패 2승 10패 오, 뚫습니다. 아비. 여기 노플. 예블린도 노플. 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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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합시다. 어우 그래. 잘 가고. 그냥 죽어야되나? 그냥 죽자. 이거 루시안이랑 조이랑 일로 와가지고 그냥 유미한테 키를 주죠. 되게 애매해서. 아니 데시야 너 왜 거기 있는 거야. 그냥 살았다면 오케이다. 뭐야 이거. 아니 깜짝이야. 유미 노궁. 뭘 욕심을 안내네요. 죽습니다. 아 네 GG. 걔 또 1승 챙겨가네요. 대치 4승. 지상. 가족 오따리. 아니 이건 좀. 조이 트리플킬. 그나마 조이가 몰아먹어서 다행인가? 되게 잘 컸네. 어 GG 철회요. 이거 좀 비상임. 조이가 너무 잘 컸어. 아. 잤다. 어디 가세요? 어?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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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어 이블린이 날뛰는데? 그럼 쉽지 않은데? 장대가 유미 달고 있어서. 그럼 또 쉽지 않은데? 싸비. 아. 아니. 미니언이 길막을 했어. 이건 좀. 미니언이 길막을 했어. 이건 좀. 가버려 가버려 가버려. 잘 가고. 오. 와우. 너무 아까운데? 아 까비. 좋습니다. гу. 미쳤다 미쳤어 완전 아크샨 장인 아니냐 방금 거의 그 챌린저 아크샨 장인 인덱시 미궁 거의 급급 아님 말고 오 좋아요 상대 던졌다 이거 자 지옥가즈아 어 내가맞았네 잘 가고 고맙습니다 아 이블린 뭐야 턱을 들어와 자 지옥가즈아 가보래요 지옥가야지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크샨의 트레이드 마크 이거 한번 또 롤 롤 롤 롤 롤 롤 꿀잼 되지 그래도 4승 6패면 허망했어 4승 6패 정도면 나쁘지 않아 다이아뽀 고맙습니다 다이아 사인데 친구 가능 지금 다이아 사면 친구 가능이지 근데 아니잖아 아니잖아 전시즌 다이아 사는 지금 골드에 있다고 표가 잘 잡혀요 시즌 초라 진짜 롤압기들 다 물려왔어 지금은 악기가 없음 거의 배치 열심히 안하는 사람은 없거든 배치 끝나면요? 배치 끝나도 열심히 해 왜 와이? 줌 배치가 남아있거든 지금 이기면 점수 잘 올라가요 어? 줌 배치 끝나면요? 그럼 뭐 다시 회귀하는 거지 다시 옛날처럼 가는 거지 뭐 되고 시즌